자 이어서 여러분 교재 581페이지의 문학적인 글 용비어청가부터 전시가 됩니다 용비어청가는 1445년, 한글창자가 1443년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2년 후에 한글에 관련돼서 시험의 목적으로 용비어청가를 창작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1445년에 용비어청가의 창작, 1443년 2년 전에 훈민정음 창작, 1445년에 용비어청가 창작, 1446년에 한글 반포 이런 순서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서 당시 세종의 명을 받아 권재, 안지, 정인지 등에 의해서 우리가 쓰여졌다는 사실 자칫 잘못해서 용비어청가가 세종이 있었다고 틀립니다 자 이밖에 창작 동기가 있습니다 조선권국의 한미화 아무래도 이제 국권은 바뀌었죠 그러나 땅과 백성들은 똑같은 고려 땅이었고 그 당시에 고려 백성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어떤 홍보적 측면에서도 역시 용비어청가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조선권국의 한미화와 후대왕에 대한 권계, 훈민정음의 시험의 목적과 더불어서 국자의 존엄성을 부여하고자 용비어청가를 창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최저와 내용도 봅시다 전체 10권 125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각 장은 2절 4구 형태의 대꾸, 밑줄짝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용비어청가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적 입법은 서로 대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밖의 전절은 중국 역대 왕의 사적을 찬양하고 있고 후절은 조선의 육조의 사적 찬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절과 후절이 서로 대꾸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확실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절은 중국의 역대 왕에 대한 업적을 후절은 조선의 육조에 대한 사적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점 본문은 국문에 한자를 섞어 쓰고 한역시, 배경설화 순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제체면 본문에는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한시를 쓰고 그 다음에 배경설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다만 우리 교재에 있어서는 한시 부분까지는 나름대로 발제를 해서 정리해놨지만 배경설화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놨다는 점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내용적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 그래서 전체 125장 가운데 1장에서 2장까지가 조선권국의 정당성과 영원성을 찬양한 내용으로서 서사에 해당되고요 3장에서 109장까지는 육조의 사적 찬양을 전절과 후절의 대꾸 형식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본사 부분을 사적 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0장에서 125장까지는 후대망에 대한 권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결사 부분이죠 그 중에 특별히 110장에서 124장까지는 링그마 이 뜻을 잊지 말아주셔서 링그마 이 뜻을 잊지 말아주셔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특별히 그런 것 같은 장을 무망장이라고 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사, 본사, 결사 1장에서 2장, 3장에서 109장, 110장에서 125장까지의 내용과 관련돼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 용비와 청각의 국문학사적 의의는 뭘까? 한글로 지어진 최초의 서사시라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되겠고요 어린 청각적과 더불어서 상당히 문학적인 측면이 그 다음에 또한 우리말의 어휘사용이 상당히 더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기억해두시고요 이 밖에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더불어서 기억할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궁중음악, 종묘재앙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대체적으로 궁중음악으로 사용된 것들 용비와 청각가 가사로 활용된 궁중음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더니 여민락, 추풍영, 치화평 등이 있다 여민락은 용비와 청각 1장에서 4장과 125장의 내용을 가사로 활용하여 있으며 한역거로 전하고 추풍영은 용비와 청각 1장에서 8장과 125장의 내용을 가사로 쓰였고요 치화평은 1장에서 16장과 125장의 내용을 가사로 쓰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끔 이런 식의 문제 나오죠 용비와 청각의 내용을 가사로 삼고 있는 궁중음악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번 여민락, 2번 추풍영, 3번 치화평, 4번 태평가 그럼 답은 태평가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하나 질문 던져볼까요 용비와 청각가 전체 125장으로 되어있는데 용비와 청각 전장이 궁중음악이라고 쓰였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용비와 청각 1장에서 2장과 125장의 내용과 1장에서 8장과 125장의 내용 1장에서 16장과 125장의 내용이니까 최대 1장에서 16장과 125장만 궁중음악의 가사로 쓰였기 때문에 125장 가운데 17개의 장만 궁중음악의 가사로 활용됐다는 점 혹시라도 질문 가운데 다음은 용비와 청각 7장이다 7장에 대한 설문을 잘못당해서 뭐냐 할 때 이 7장은 용비와 청각 7장은 용비와 청각 7장은 여민락, 치풍형, 치화평등의 가사로 쓰였다 이 말로 한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그래요? 여민락에는 사용되지 않았죠 여민락은 1장에서 2장과 125장의 내용만 가사로 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외우는 방식은 없을까 했을 때 다음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 있죠? 1,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있어요 1, 8, 16, 1, 8, 16 있죠? 이렇게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찍으고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4, 8, 16, 6, 7, 7, 8이 아니라 4, 8, 16, 여취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드릴 수 있겠죠 4, 8, 16, 여취치 플러스 125 1, 물결하면 1장에서 4장까지 125장을 가사로 써있다. 여민나 1장에서 8장과 125장의 내용을 가사로 써있다. 그 다음에 여취치, 취인데 마치 휘라고 된 것처럼 보이네요 취입니다. 여취치. 취풍이요 1장에서 16장과 125장의 내용을 가사로 써있다. 취화평 이렇게 해서 4, 8, 16, 여취치 플러스 125, 1, 물결 외워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다고 봅니다 자, 이밖에 용볘천가는 15세기 당시 당시에 한글 시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볘천가는 15세기 당시에 표기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자에 있어서도 역시 세종단께서 만든 28자 이외에도 비읍순경음이랄지 쌍이응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사용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어두에 잠구를 쓸 수 있었다는 점 이밖에 받침 규칙에 있어서도 종성보영, 초성 종성은 초성을 갖다 다시 썼다는 점이죠 그래서 초성보영, 초성과 관련해서 썼던 것이었고 이밖에 사이소리로서는 기역대급, 비읍, 여린이엇, 반침 등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방점이 사용되었다. 방점은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용되었고 임진왜란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왜란 훨씬 이전에 썼던 결국 용비어천가에는 방점이 사용되었다는 점 방점이라는 게 뭐냐면 방점이라는 것은 방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성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점은 뭐라고 하는다 같이 사성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중국의 그런 음원의 성질을 영역받아서 우리나라도 소리를 사성으로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낮게 내는 소리 처음부터 낮게 내는 소리를 평성이라고 했고 처음은 낮았다가 끝을 올리는 소리를 상성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높게 내는 소리를 거성이라고 했고 끝단한 소리를 뭐라고 했다 했지 입성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변해드리면 되겠어요 평성이다 그 다음에 상성이다 그 다음에 거성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입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방점과 관련돼서 사성법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을 필요하겠다 이때 평성은 왼쪽에 점을 찍지 않았고 상성은 왼쪽에 점 두 개를 찍었으며 거성은 왼쪽에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입성 같은 경우도 세 가지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해가 주는 것이 평성적 입성 평성적 입성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상성적 입성이 있다든가 상성적 입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성적 입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평성적 입성 상성적 입성 거성적 입성 역시 점 찍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평성적 입성은 점을 찍지 않았고 상성적 입성은 점 두 개를 찍었고 거성적 입성은 점 하나를 찍었다는 점도 안 하더라 특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평성이나 평성이나 그 다음에 상성 평성이나 상성 거성 이렇게 평성 상성 거성은 뭐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몸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몸에 의해서 구분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 받침에 의해서 받침 자음이죠 받침 자음에 의해서 구분됐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시험 문제 가운데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은 모두 몸에 의해서 구분된다 틀려 평성 상성 거성은 몸에 의해서 구분되고 입성은 받침 자음 예컨대 뭐 기억으로 끝나나 비읍트 것이다 비읍이다 이런 뭐 지읍이다 이런 받침으로 끝나면 대체적으로 다 입성이 됐다 따라서 평성이란 단어가 이런 받침으로 끝나면 평성적 입성 상성이란 단어가 이런 받침으로 끝나면 상성적 입성 거성적 입성이라는 것은 거성이 이런 받침으로 끝나면 거성적 입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혹시라도 침묵 가운데 평성은 점을 찍지 않고 상성은 점투기를 지었고 거성은 점을 하나를 찍었는데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는 소리의 높낮이를 통해서 단의 뜻을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길이를 통해서 장단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길게 내는 소리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길게 내는 소리는 상성과 관련되어 있고 대체적으로 거성과 입성은 오늘날 현대 국어에서 짧은 소리 짧은 소리라는 사실도 역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혹시라도 침묵 가운데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상성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라 상성에 흔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찾아라 하면 길게 내는 소리를 찾는 거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작품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582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소위 해동장이라는 용병체가 제1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가르치는데요 우리나라를 가르치는 말로써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죠 거기에 청구, 대동, 동방, 좌해, 진단, 근역, 접역 무궁화 지역이다 해서 근역이다 또 가잼이 형상을 담갔다 해서 접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가끔 시험적 가운데 해동에 밑줄 치는 거 해동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은 그랬을 때 1번 대동, 2번 대동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방, 3번 좌해, 4번 극동이라고 한다면 극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가르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답은 극동이 되겠죠 따라서 혹시라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해동과 바꿔 쓸 수 있는 말과 대해서는 청구, 대동, 동방, 좌해, 진단, 근역, 접역 등이 있다는 것 육룡이 나라샤, 얼마 전에도 역시 드라마의 육룡이 나라샤 결국 드라마가 있었죠 그때 육룡이 나라샤 때 육룡은 세종의 위대 선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끔 그 육룡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때 육룡, 육룡은 세종의 위대 선조로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가리킨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드립니다 정작 세종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요 또 소설의 이대임금이었던 정종도 들어가지 않는다 자기의 직계와 관련된 내용만 들어간다는 사실도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육룡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태조, 태종, 목조, 세종, 답은 세종이다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첨목이 있다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나라를 세우는 일, 건국하는 일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일마다 첨목이니 고송이 동부하시니라 이때 고송이라는 것은 중국의 역대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왕 중국의 역대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왕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한다? 고송이라고 이해하죠 고송이 동부하시니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해동, 육룡이 나라샤, 나라샤의 주차는 앞에 육룡이 되겠고요 첨목이다 주차는 일마다가 되겠죠 따라서 일마다 첨목이다 일마다 첨목이다 일마다 첨목이시니나 또 일마다 뭐라고 나오느냐 고송이 동부하시니라 고송이 동부하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글의 전체 주어가 뭐냐 시험 문제에 출제되면 일마다 라고 해야됩니다 일마다가 이 글의 전체 주어다 자칫 잘못해서 전체 주어가 육룡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전체 주어는 일마다고 이때 일마다는 어떤 일이냐 건국하는 일 나라를 세우는 일 건국하는 일이 바로 일마다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라 따라서 일마다 첨목이었고요 일마다 고송이 동부하시냐 이때 고송은 중국의 역대 역성혁명에 일으켰던 왕들이니까 이때의 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부사 비격격 조사라는 것 문법적으로 부사 비격격 조사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있다가 밑에 치는 것 이것과 쓰임이 같은 조사를 찾으라고 하면 부사 비격격 조사를 찾는다는 점 따라서 용비어천가 제1장은 보통 우리가 악정이라고 하는 것 용비어천가는 전전은 중국의 고사를 후전은 우리 육룡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비어천가 제1장만큼은 이러한 형식의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 따라서 1절 3구 형태로 되어 있는 소위 파격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용비어천가 제1장 같은 경우는 조선권국의 정당성을 각각 결국 첨복과 더불어서 중국의 역대 역성혁명을 일으켰던 왕들의 업적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용비어천 2장입니다 용비어천 2장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용비어천 125장 가운데 대체로 125장의 본문 내용들은 주로 한글과 한자가 섞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용비어천가 2장만큼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순수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점 비유적 용법이 뛰어다니는 점 이런 점을 들여서 용비어천가 125장 가운데 가장 백미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용비어천가 제 몇 장이다? 2장이다 자 그러면서 본다면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면서 곧격호 여름하나니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시험에 잘 나왔고 특히 2016년도 해마다 교수들이 사자성을 뽑는데 올해는 사자성을 뽑지 않고 용비어천과 제 2장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올 한 해의 삶의 지표로 삼았죠 그 중에 대표인 것이 뭐냐면 결국 있죠? 곧격호 여름하나니를 삼았죠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볼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그랬을 때 좀 더 내밀하게 보기 위해서 칠판의 판서를 통해서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면서 곧격호 여름하나니를 들고 있다는 것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면서 곧격호 여름하나니 이어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샘의 깊은 물은 샘의 깊은 물은 가마래 아니 그칠세 가마래 아니 그칠세 내 이라 바람의 가나니 바람의 가나니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면서 곧격호 여름하나니 샘의 깊은 물은 가만히 아니면서 내 이라 바라나니 자 이 끝에 분석을 좀 해둘 수가 있겠죠 자 보면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뿌리를 나타내죠 뿌리 불의로써 불이 이모로 끝났을 때 주격조사 제로주격이 들어가 있죠 주격조사가 생략됐다 라고 하네요 불이 깊은 자 이 경우는 깊다 깊은 그래서 앞에 받침 뒤로 넘기는 연철식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 남간에 있어서 단독형은 이거는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나무라는 점도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가 있겠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 플러스 예입니다 이 예는 부사 원인격 조사 부사 원인격 조사 조사의 쓰임과 관련된다 아니 밀세 할 때 미다 움직이다 뭐 동요하다 그런 말로써 움직이다 움직이다 동요하다 움직일 올 그래서 쓸 수 있겠죠 아니 밀세 자 이것을 갖다 긴 부정문 고치면 이거 짧은 부정문이죠 아니가 앞에 나왔으니까 짧은 부정문 잘 끌어질까 해요 습기가 먹었나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죠 이것을 긴 부정문 고치면 미디 아니할세가 된다는 자 자 곧되고 여러분은 이때 곧이라는 것은 곧 곧이라는 거죠 특히 뭐 지읒을 사용했다는 걸 몰라서 받침기 정상 종성부용초성 이라는 자 나중에 잠깐 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종성부용초성 이라는 것 독허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는 15세 당시에는 좋다 라는 말이 있고 좋다라는 말 했어요 15세 당시에 15세 당시에 좋다는 말은 좋아하다 라는 뜻이었고 좋다는 뜻은 깨끗하다 라는 뜻이었다는 점 따라서 15세 당시는 오늘날과 달리 의미가 달랐다는 것도 알아둬 그 다음에 여름이라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열매실자 여기서 열매실자로 의미로 쓰였다는 건 계절 여름이 아니죠 계절 여름은 이 여름을 씁니다 계절 여름은 이 여름을 쓴다 이게 계절 여름을 나타낸 말이고 더 나아가서 농사와 관련된 말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때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는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밖에 이제 세미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세미입니다 세미 세미 세미뿌라스 이와 관련돼 있고요 깊은 관련돼서는 깊 분 이렇게 되겠죠 깊은 자 그 다음에 물과 관련돼서도 물 물은 물 자 물은 할 때 연철돼서 물음이 돼 있죠 중세 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세 때 이 물 중세 때 이 물과 그 다음에 이 물의 차이점을 좀 우리가 기억할 뻔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때는 물 숫자의 의미였다 그러나 또 이 물은 중세 때는 15세에 당시만 해도 15세에 당시만 해도 물이 물이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물이 그러다가 이것이 물 다음에 음절이 첨가돼서 앞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니까 오늘날 물이가 탄생한 거야 물이 세라께서 의미적으로 구별돼서 썼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말 가말 다음에 이 에 역시 부사 원인격 조사로 쓰였다 부사 원인격 조사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말이란 말 있죠 자 이 가뭄이란 말도 있고 가물이란 말도 있는데 오늘날 복수표지로 인정되죠 그래서 가뭄도 맞고 가물도 맞다라는 걸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아니 그칠세 아니 그칠세 자 이 부분도 여기서 우리가 이해 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긴 부정문으로 고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뒤 아니할세 그 뒤 아니할세 내 일어 내가 일어 이때 일어의 기본형은 이루다 기본형은 이루다가 아니라 일다 일다로서 한자로서 이룰 성자의 의미로 그래서 내가 이루어서 내를 이루어서 이렇게 여기서 해석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루어서 내를 이루어서 그렇게 되겠죠 내를 이루어서 내를 이루어서 어디로 간다 바랄에 간다 바랄 플러스 예 자 또는 바랄 플러스 예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예로 해석되기도 하고 로로 해석되는데 이때 바랄이라고 하는거 있죠 바랄 바랄은 나중에 바다로 됐다가 바다로 됐다가 오늘날 바다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이때 예로 만약 해석한다 그러면 부사 부사 초석격 조사로 이해된 거죠 부사 초석격 조사로 이해된 것이고 바다로 하면 부사 향진격 조사 부사 향진격 조사로 이해된다 부사 향진격 조사로 이해된다는 사실 이란 점에서 바다 예로니 바다로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사 초석격 조사 부사 향진격 조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정리 됐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을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의역하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아니 흔들릴 새라는 뜻은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이라는 것은 내후 외환입니다 내후 외환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결국 곧이었고 여름하다는 이때 곧과 여름은 문화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어떤 문명에 의한 물질문명에 의한 그런 어떤 경도적인 그런 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지향하고 문화를 발달시키는 문화중심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에 의해서 곧이었고 여름하느냐를 선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곧이란 여름은 여기서 문화를 뜻하죠 문화가 결국 아주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고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서가 깊은 나라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가말에 내후 외환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니까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라는 것은 바다는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고 한다면 바다라는 것은 영원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무슨 성 다 같이? 영원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영원성 그래서 결국 샘에서 흘른 물이 뭘 이루고요? 그렇죠? 뇌를 갖다가 이루게 되고 뇌는 또 뭘 이룹니까? 바다를 이런 거죠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뭐라고 하느냐 대체적으로 확장적 이미지 이런 확장적 이미지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확장적 이미지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무엇을 노래하고 있다?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적 이미지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용비어차가 제 2장 같은 경우 오늘날 전하고 있는 용비어차 125장 가운데 가장 백미의 장이라는 것들 기억해 두면서 순수 국어 사용됐다 비유적 용법 사용했다 안 했다? 했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반점 나옵니다 내용적 이해 좀 해두면 되겠고 특별히 불이 깊은 난과 바람이 아님일세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곧듭고 열어만 한다는 말은 문화가 창성한다 악과 뒤에 관계가 무슨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혹시라도 곧듭고 열어만 한다 뭐 할 때 불이가 깊은 난과 바람이 아닌다면 그래서 앞에가 어떤 조건이 되고 그러다 뒤에가 하나의 결과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심지어 가운데 제 용비어차가 2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용비어차가 2장과 문형이 가득을 찾아라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더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이죠 특별히 거기 67장도 안 하던다면 67장 같은 경우는 가람카스 장들 밀물이 사로돼 나가냐 참아이다 서만의 자실제 한비 사로돼 비어자 참아이다 가끔 관련된 고사를 묻기도 하는데 전전은 과거에 있어서 원나라 때 백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백안이 송나라와 싸울 때 몇 가지 숫자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전당강가에 대체적으로 배수질을 치게 되죠 그리고 죽기를 가고 싸워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 송나라 군사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포위만 한 채 왜 그랬을까요? 얼마 되지 않으면 밀물 때이기 때문에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물이 들어와서 그들은 다 수장되어 죽을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는 술과 노래로서 음식을 통해서 놀고 먹고 놀고 먹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그날에는 결국 밀물이 들어오지 않았고 술에 떨어져 있는 결국 송나라 군사를 새벽령의 원나라 군사들이 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밀물 때에 밀물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하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람까지 장관을 밀물이 사로돼 나가냐 탐메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천호 신조를 즉 하늘이 도왔다는 천호 신조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 서만의 자실제 한비 사로돼 비어자 참아이다 이 말은 옛날 이성계가 몇 날 치고자 결국 정벌대를 이끌고 위화도에 머물고 있을 때 회군하게 되죠 그럴 때 사흘 동안 내리 비가 내렸어요 그러나 회군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 그 이후에 섬이 잠겼다 만약에 회군의 어떤 의지가 없이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면 아마 위화도에서 다 수장되어 죽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회군을 하니까 하늘이 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용병책 67장 역시 바로 한자 성을 모아가는 데 있다는 점 천호 신조와 관련되다 여기서 나오는 민물과 각각 한비는 각각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5장이 있습니다 125장 관련돼서 보면 천세군이 미리 정하시한 한수복에 누인 개국하시자 복년이 끝없으니 성신이 니자서도 자 여기다 우리가 밑줄창 해놓을까요 미리 정하시자 정하시자의 밑줄자 그 다음에 누인 개국하시자의 밑줄자 복년이 끝없으니 성신이 니자서도 경천검민하시자 밑줄자 더욱 구두시리라의 밑줄자 링금하 아라하시자 아라하시자 밑줄자 낙수의 사난가에서 하나를 믿으니까 믿으니까 밑줄자 가끔 심으니까 용병책과 125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 밑줄친 것에 주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정하시자의 주체는 이때 누구냐 하면 결국 하늘입니다 하늘이 정한 바 한수복 한수복이라는 것은 한양을 말합니다 한양에 누인 개국 어진인을 쌓아서 나라를 열었다는 말로 누인 개국의 주체는 육룡이죠 육룡 육룡이 복년이 끝없으니 성신이 니자서도 경천금민하시자 경천금민은 누구냐 하늘을 공유하고 힘써 백성을 다스려 한다는 것이 경천금민 그렇다면 경천금민의 주체는 후대 왕들이겠죠 이 경천금민이 바로 용병책 125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중심 단어가 됩니다 더 굳으시리라 굳으시다 뭐가 다 굳다? 왕조가 더 굳으시리라 링금아 아라소시아 이때 아라소서는 후대 왕들이여 명심하소서 따라서 아라소서의 주체는 후대 왕들 낙수에 사는가이시여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것은 뭔 내용이냐면 중국의 하나라 때의 태강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하나라 때의 태강왕이 있었다 태강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우왕인데 우왕은 선정을 베풀어서 많은 백성들부터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그의 손자였던 태강왕은 임금이 등극하게 되자 결국 하늘을 공격하고 힘써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힘을 쓰지 않냐고 놀고 먹는데 힘을 썼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 우왕을 벗어라도 몇 번이고 일반 백성들은 그 태강을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산행 산행이라면 여기에서 산양입니다 산양이라는 우리말의 한자를 갖다가 음체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때 산행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양의 의미입니다 산양에 가서 결국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더 이상 도탄지구에 빠져있는 백성들로서는 이런 임금을 우리가 모시고 살다가는 우리가 굶어죽겠다 해서 이 태강왕을 폐의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않아서 폐의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경천 금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의당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후대왕들에게 권멸하는 내용이죠 너희들도 말이지 아무리 육령, 위대한 임금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 역시 저 중국의 한 나라의 태강왕처럼 자기의 본분을 힘써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그 본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본분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면 폐의당한다 그러니 이웃날의 잘못됨을 잘못됨으로만 듣고 즉 한교로 듣고 한교로 흘러는 게 아니라 교훈 삼아라 그러므로 용교차 125장과 관련된 한자성어는 타산지석 시작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한자성어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교차 125장 역시 앞서 얘기했던 용교차 1장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교차는 전절과 후절 해서 2절 4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용교차가 125장만큼은 또한 3절 9구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파격장 그래서 오늘 전하고 있는 용교차가 전체 125장 가운데 파격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1장과 125장이다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교차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두시언회 당나라 때 문호역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두보의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두시언회라고 얘기하죠 이 두시언회는 대체적으로 똑같은 작품을 시대가 다르게 두 번 번역했죠 그런데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번역된 것 1481년에 번역된 초간본과 1632년에 번역됐던 중간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587페이지 잠깐 볼까요 거기 보니까 초간본은 1481년 중간본은 1632년에 있다 아무래도 그 중간에 임진왜란이 있다 보니까 임진왜란을 개첨으로 해서 상당 부분 국어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중에 한 번 초간본과 중간본에 대한 표기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초간본 같은 경우는 방점이 사용됐다 임진왜란 전까지는 방점이 사용됐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방점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철자법에서는 초간본은 연철, 이어적기를 했다면 중간본은 체형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나누어적는 즉 밝혀져 있는 분철, 간혹 분철했다는 점 이밖에 반침과 엔령 우리가 흠민점 제자 원리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세종당께서 만든 28자 가운데 오늘날 현대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4과 3원인가 10만 남았다 되죠 따라서 열의적 같은 경우는 15세기 때 반침 같은 경우는 임난 직전에 엔령 같은 경우는 임난 직후에 그 다음에 아래아는 1933년에 없어졌죠 따라서 소실문자의 순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10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사와가 3원인가 심한 남았다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두고 더불어서 이와 같이 국회마가 없었지만 중간본에서 국회마가 간혹 나타났다는 점과 더불어서 자흥동화 즉 모험정화가 초간본에서 대체로 지켜졌지만 중간본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해서 가끔은 시험문제 초간본과 중간본을 비교하는 이용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침이 쓰여 있거나 엔령이 쓰였다 연철이 쓰여 있으면 초간본 반침이나 엔령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중간본 이렇게 알아둬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많은 작품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두보의 작품을 번역하겠는가 두보의 작품을 번역한 동기가 있습니다 유교사상을 배경으로 우국적 정서를 누려한 것이어서 당시 조선의 통치이념이 유교였죠 따라서 그런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의 통치이념에 부합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보의 작품을 번역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보의 작품을 번역한 두 시원의 문학적 가치는 뭘까 그건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실주의라는 겁니다 이밖에 어학적 연구에 상당히 귀중한 가치가 된다는 점 왜 그래요? 초간본과 중간본이 같은 똑같은 작품을 시대가 다르게 결국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국어에 표기상의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소중한 자료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보의 작품을 번역한 두 시원의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실주의라는 것도 이해해 둘 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님 묻었던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강촌이라는 작품과 관련돼서 나왔는데 강촌이라는 작품은 강촌의 한가로 풍경을 제시하면서 특별히 강촌의 한가로 풍경과 더불어서 결국 이것에 있어서 시선의 이동과 더불어서 앞에 부분은 집 밖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있고요 뒤에 늙은 계접부터 시작해서 젊은 아달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늙은 계접 후반부는 대체적으로 내부상, 가족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외부상황이나 내부상황이나 전부 전반적인 내용은 한가로 풍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적 과정은 더 이상 욕심이 없죠 내가 욕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아픈 범이니까 양만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 상황이나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그런 안문, 지족의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강촌이라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순수하게 이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인간들의 투쟁적인 어떤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의 투쟁적인 어떤 삶 욕심 있는 삶 이런 삶을 빗대어서 풍자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계집은 조회를 그려 장기판을 맹간다는 말은 늙은 계집이 장기판, 장기판은 각각 초나라와 한나라 가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장기판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투쟁적인 삶을 비유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또한 젊은 아들이 이때 젊다는 말은 여기서는 어리다의 뜻입니다 어린 아들이 바늘을 두드려 고기나 깔 낙살을 만든다는 것은 원래 바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집안에 있어서 바느질을 할 때 필요한 도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만의 유의를 위해서 낙시 바늘을 만든다는 것 다 이건 뭐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 글은 자연에 대비해서 우리 인간들의 투쟁적이고도 개인적인 그러한 삶을 풍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은 즉 외부 환경, 즉 강촌의 집 밖의 외부 환경과 내부의 그런 집사람과 아내의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한가름 속에 더 이상 나는 욕심이 없다라는 암문지적의 삶을 노래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의 투쟁적이고도 그런 개인주의적 삶을 비판하는 풍자적 성격의 삶으로서 또한 암문지적을 노래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강초는 초과문일까요? 중과문일까요? 아까 초과문과 중과문을 판발한 것은 반침이나 N형이 사용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처음에 보니까 말간가름 한 곱이 마잘할 때 반침이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초과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한다면 586페이지에 절구편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전해오는 과정에서 제목을 잃은 작품 그래서 원래 한시 형태로서 오원절구였기 때문에 결국 한시 형태를 교차서 절구라고 했습니다 가람이 파란 새가 더욱 해오일 때 해오의 밑줄짝 가끔 그 부분이 시험문제 출제되기도 하겠죠 해오 이 부분 기억을 좀 잘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해오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강이 파라니까 새가 더욱 하얗다 할 때 파라타와 하얗을 통해서 새까모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메이펄은 이 꽃빛이 불분전하다 산이 파라니까 꽃이 더욱더 불꽂이 안다는 점 올봄이 봄데 또 지나가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봤을 때 우리 두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납방되다 보니까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던 시험마저 떨어지니 집으로 들어갈 그러한 형편이 못됐어요 그래서 평생을 당랑신으로 보냈던 사람이 두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작품의 면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림 처자식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아마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따라서 봄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봄이 왔는데 돌아갈 수 없는 처지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림 수구초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절구평이다 강이 파라니 새도욱해요 매이 파라니 꽃빛이 더욱더 불꽂한다 자 결국 봄이 온 풍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봄이 지금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날 돌아갈 것인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작품은 원래 제목이 있었으나 제목을 잃어서 한시 형태를 틀어서 절구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에 제목을 주어진다면 이 작품은 또 다른 봄을 소망할 수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춘망 이 작품을 제목을 정해준다면 춘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과거에 경기도 지방지역에서 나왔으니까 한 번쯤 확인해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 파라니가 새가 되고 해요 매이 파라니 꽃빛이 불꽂는다 따라서 앞에는 파라타와 하야타를 통해서 두 번째는 파라타와 북타를 통해서 서로 색감에 대조를 하고 있다는 점 같은 대조법이 병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란히 세워졌다는 점에서 대구법 각각 대조법과 대구법이라는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요 올법이 본데 또 지나가니 이때 또라는 말 속에 시적 화자의 정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다는 점 어느 날이 돌아갈 해요 마지막에도 뭐가 있습니까 또 해요가 있죠 그래서 이 시 속에는 해요가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죠 그래서 해 오는 원래 해 고인데 이때 해는 해다의 어간이죠 해다의 어간 오늘날 말한다면 희다라는 뜻이죠 희다 한자로 말한다면 흰 백자 그리고 이때 고라고 하는 것은 대등적 연결은 대등적 연결어비로 사용됐다 그래서 과거 중세 때는 이모 말에서 기억이 탈락된 거죠 그 다음에 해 오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때 해 오는 해 고에서 나왔는데 이때 해는 어디서 나오느냐 해년자 해년자로서의 품사가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가 뭐냐면 의문조사 고는 의문조사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때 이모 말에서 기억이 탈락돼서 의문 탈락된 거죠 그래서 해 오가 됐다는 점 가끔 심은 일 가운데 이것들에 대해 밑줄 쳐놓고 이것들에 대한 문법적 분석을 옳게 한 것은 뭐냐 나올 수도 있겠고 각각 품사를 물어볼 때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고 이것은 해는 명사 이것은 그렇죠? 이 오는 고에서 나온 걸로 해서 의문조사 해입니까? 라고 해석한다는 점 이렇게 문법적으로 묻는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대체적으로 상황을 주시했죠 범위원 상황을 얘기하고 그로부터 느끼는 시적과제 정서를 뒤에 놨다는 점에서 이런 작품들의 주된 시상의 전개 방식은 우리가 몇 번 한 마디 했죠? 성경 후정 방식 다 같이 시작 성경 후정 방식 앞에 성화를 제시하고 뒤에 그로부터 느끼는 정서를 뒤에 깔아 떨어지면서 성경 후정 방식이란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구표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본다면 그래서 이제 587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끔 두보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두보와 이백을 비교하면 두보는 유교적, 사실적, 예상적, 섬세, 갈고 다듬는 시를 주로 썼다면 이백은 상당히 즉흥적이면서 도교적이면서 낭망적인 호탕한 그런 시풍을 제졌던 사람이 누구였다? 이백 그래서 이백 같은 사람을 신선 노름하다 간 사람이다 해서 시선이라고 한 반면에 두보는 유교에서 가장 표상되는 분이 이 성인이죠 그래서 시선 같은 인물이다 시선으로 불린다 두보 시선이다 이백 그것도 한 번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동명일기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영조 때 우의당 김씨가 함흥 판관으로 부임한 남편에게 그 주변 지역에 명승고적이 있는데 그 명승고적이 약 중에서 규경대에서 일출관계를 갖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일출관계에 대해서 본 내용을 쓴 기행수필이 바로 보다 동명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가 썼기 때문에 그 밑에 표현상의 특징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여성적인 섬세한 필지가 잘 보이고 있고요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말을 썼기 때문에 사실적 묘사라는 점 또 시간적 구성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하나의 특징으로 잡아주시겠죠 중요대곡 588페이지의 내용을 실어놨는데요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 하늘을 뛰노느니 이랑이 소리를 높아여 나를 불러 저기 불밑을 보라 외치거늘 외거늘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물 및 홍을 해갖고 큰 소리 같은 불김 더욱 기하며 그 기운이 지능 같은 것이 차차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금은 밤에 보는 쇳불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후로 적은 회오리 보람 원가님은 혜입니다 같은 것이 불기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나가기는 호박도건 이때 도건이라는 것은 부사 비격격조사 호박보다 더 곱더라 그래서 해도지의 그런 어떤 순간들을 묘사하고 있는 글 일부 내용만 발치해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유아체의 혹시 시문제 가운데 동명일기가 나왔다 그러면 동명일기는 해도지의 순간을 묘사한 작품이지 결국 잘못 일물 순간을 묘사했다면 틀립니다 해도지입니다 해도지 해노미가 아니라 해도지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드릴 수 있어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해두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더는 이와 같은 것들을 들어서 문제가 제시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590페이지에 앞서 얘기했던 세종에 있었어요 훈민적음 세종의 어지락을 통해서는 주로 어휘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거기 590페이지의 4번을 보게 되면 사마트는 통하다 전차는 까닭이다 어엿비는 불쌍이다 수비는 쉽게인데 수면은 쓰메같듯이 아니라 사용하메 그래서 같이 어휘적인 측면에서 신문제에 출제되기도 하고 또한 591페이지의 10번에 수학 언어를 통해서 볼 때 A와 의미가 상편으로 속담 거동만을 이근자 빛좀 깨살구 같이 이렇게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592페이지에 13번 같은 문제로서 아니면 12번 같은 문제 다음 분에 나타난 덕목과 관련된 판소록의 소설은 뭐냐 할 때 리본은 리본은 농안현사람이니 그 아베 태방이 사나운 병 앞서 얘기했던 우리가 2부할지 2부할지는 효와 관련된 노래 효와 관련된 판소록의 소설은 심청전 그 답은 2번이겠죠 춘향전은 열과 관련되어 있고요 별주부전은 뭐 관련되어 춤과 관련된 내용이죠 흥부전 같은 경우는 향제간의 우애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자 13번에 있어서 다소 실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습설은 뭐냐 하실 때 여러분도 잘한다시피 당시 고려 관원들의 중국을 익히는 하나의 회화처로 활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골대의 은혜 그래서 14번의 답은 노골대의 은혜가 답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서 봐봐요 15번의 다음 중 용비와 천가의 악장으로 틀린 것은 태평가, 취화평, 여민나, 취평, 태평가라고 했죠 그런 식의 문제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만 더 한다면 17번 다음 중 미출신 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미출신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타는 많다는 뜻이 아니라 뭐의 뜻이었어요? 조타는 이때 조코 거기에 조코 있죠? 미출자 거기에 도코 도코는 조타라는 뜻이다는 것이었죠 조타 그 다음에 하다는 많다는 뜻이었죠 그런 점에서 17번에 답은 1번 거기에 미출이 좀 생략되어 있는데 조타와 하다에다가 미출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19번 같은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용비와 천가 67장은 유아도 해군사건을 갖다 그리고 있는데 유아도 해군사건을 바탕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 또 다른 악장이 있습니다 그 아로도에 외워 정동반곡이 있다는 것들 기억해두면 되겠고 특별히 여러분들 교재 595페이지에 23번 같은 문제이면 초과한번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초과한번은 반첨이나 N형이 사용된 것이 바로 초과한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2번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1번은 마잘 장기판 할 때 2형 들어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연철시 표기 연철시 표기로서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고 4번 같은 경우도 역시 반첨이 들어가 있고 N형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초과한번을 알 수 있는데 2번에만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 그렇다면 2번이다라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보면 되겠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한다면 다음과 같은 얘기시죠 27번 같은 문제 다음 글에 설상 특징과 거리가 뭔가 뭐냐 할 때 동명일까지 했었을 때 거기에 답지 1번에 보니까 비현실적으로 묘사했다 아니라고 했죠 비현실적인 묘사가 아니라 사실적 묘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 해도지에 어떤 상황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적 이해 또 표현성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더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일일이 다 문제 풀어본 건 아니지만 배웠던 내용을 터들여서 몇 문제 확인차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학적인 글 문학적인 글을 마치게 됐습니다 참으로 휴무로 치고 있죠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는 고정문학 2회 제 챕터 7부터 나가게 되는데 이때 고정문학 같은 경우는 시가문학과 서사문학이 있는데 일단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시가문학 파트 노래 형태로 불리진 문학 소위 고대가 유로할지 향가 또는 고려소교 또는 시조 가사 등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쭉쭉 내용적 이해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고정문학 reunion 명연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